뭐할라고? 이읠 KFC 신제품 핫치즈 징거버거 징거버거? 너 그거 안좋아하잖아 이읠 내가 그거 먹어본지 거의 20년원 됐었구만 입맛이 변해도 10번은 변 됐고 특징이 뭐야? 두툼한 징거버거 필릿에 살사소스 할라피뇨 치즈소스 토마토에 치즈까지 중량은? 원래는 291g짜리인데 이건 340g이 넘는다 잘 만들었어 괜찮네 단가는? 5400원 그런데 옆에 있는 박스는 뭐야? 이읠 쩝대 나왔는데 못해서 갖고 온겨 그래서 뭐냐고? 치르르 블랙나벨 한 조각 3100원 빨리 먹어봐 맛은 어때? 바닥에 맛있어 뿌링클 맛이여 근데 이거 닭이 태국산이라며 햄버거도 먹어봐 아 밥만 아 밥만 맛은 어때? 매콤달콤 짭짤하니 맛있는데 엄청 퍽퍽해 패티는 다리살이야 가슴살이야? 가슴살이요 할라피뇨랑 살사소스 들어가는데 맵지 않아? 적당히 매콤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난 다리살이 좋아 어? 에에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